박정식 천년 바이 나갑니다 동역 저편에 멍둥이 뜨며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곳을 칩시되어 찾으리라 죄는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지런히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하나 서상처럼 해가 피울며 접으리라 날개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세는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지런히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움 알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청년바위되리라 청년바위 자 현우씨의 점수가 궁금합니다 잘 불러주세요 과연 현우의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연우씨의 점수 연우씨의 점수 연우씨의 점수 연우씨의 점수